네 여기는 성동구에 있는 라치카입니다 원래 코엑스에 있던 코엑스 치칸데요 저 친한 원장님인데 일본에서 공부하신 워낙 유명한 분이세요 또 이분은 색소폰 연주와 함께 누드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아주 미술에 조회가기쁜데 저는 지금 예약을 했는데 마침 제가 앨범을 20장을 선물했어요 친한 원장님 이라고 근데 사모님 평수님이 황영 씨 팬이라고 저거 너무 고맙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앨범을 듣습니다 바로 또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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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와 대박이다.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꽃무경. 여기에서 쭉 있으면서 저는 또 진료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자자자자